한도체는 여전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2차 전지도 여전히 힘을 탄력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버텨주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 바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오늘은 앵커 브리핑,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유한양행이 잭팟을 터뜨렸듯이 그러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갔듯이 이런 유한양행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분야별로 한번 카테고리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라인업입니다. 일단은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황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죠. 알테오제, 니가켄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펩트론 이렇게 4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머크라든지 아니면 싸노피라든지 또 일라이 릴리같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독자적으로 그냥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글로벌 기업들의 후광을 얻어서 뭔가 기술 수출하고 FDA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물론 역시 비만치료제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역시 일라이 릴리에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성공된다면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 다음 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보로노이나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돌연변이를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연구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한양행 다음으로 역시 기술이 기대된다. 그리고 녹십자나 HK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한양행처럼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미국 FDA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보고 있어요. HK이노엔 오늘도 역시 4% 넘게 강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카테고리는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비만치료제에 관련된 섹터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만치료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이런 해외의 비만치료제들은 하루에 한 번 맞거나 일주일에 한 번 맞거나 이렇게 많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업체들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한 달에 한 번 맞는다든지 그 효과가 더 지속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접종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든지 아니면 라파스같이 패치형으로 비만치료제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역시 과연 비만치료제 개발이 성공했을 때 역시 함께 상승할 수 있겠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치료제뿐만 아니라 톡신이나 수출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좋은 모멘텀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블루엠텍 어제 급등했죠. 블루엠텍은 제약회사는 아닌데 싹센다를 지금 유통하고 있는데 위고비도 역시 블루엠텍이 유통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제약바이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CDMO, 위탁개발 생산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는 거 좋겠죠. 삼성바이올로직스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의 황제주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생산라인을 삼성바이올로직스가 담당한다면 바이넥스는 중소형 생산라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틈새시장으로 생물보안법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에스티팜이나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도 위탁생산 개발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설마 시청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중에 하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이오트랜드에서 약간 벗어나신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번 잘 살펴보고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